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검지 요청은 8일 만인 1월 31일이 되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 오후 7시 50분이 되면 67만 4천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날 1호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검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명은 2월 3일에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4차 고소문을 발표합니다. 재차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검지를 정부가 즉시 실증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대집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후베이성으로부터의 국내 유입검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 대응 과연 합리적인가? 정부는 2월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검지한다. 이런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감염방역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전체 발생자의 무려 40%가 후베이성 외에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선포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제1재경망과 바이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한에서 출발한 바이두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가운데서 60-70%는 후베이성 내에 다른 도시들, 우한성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 이동했고 일부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으로 옮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한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전역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종의 우리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형정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정부는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이란 것을 인식하고 위험지역에 걸맞는 입국검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고 국민청원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은 입국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다음부터는 한중강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운동장도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정부의 지나치게 저자세, 굴종적인 대중여교가 항상 한국인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눈치보기가 이번에도 입국검지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질문은 시진핑 효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20년 국정운영에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4.15 총선을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까지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 국정의 중요한 운영 원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총선의 회심의 카드, 가장 강력한 그런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의 답방 카드입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답방 카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2020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일 모로써 그동안 한중 사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회비되어 왔습니다. 중국 측으로서는 이왕 한국을 방문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4.15 총선 이전에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시점은 중국의 양회,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되는 3월 18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하나를 협조하면 중국은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협조해주면 문정권이 다음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친중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되기 때문에 문통을 한번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총선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해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에 촉발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한한령, 한류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를 선물로 안겨주면 문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정부는 4.15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드디어 문정부의 외교정책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 겁니다. 이것을 잘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홀딱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홀딱 잘 넘어가니까 온라인 매체부터 방송을 총동원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문 대통령이 너무나 대단한 그런 외교 성과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 넘어가는 거죠. 2018년에 평화, 평화, 평화 시대가 왔다 해서 다 넘어가 지방선거에서 그냥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진핑 효과는 물이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내부 사정, 중국에서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우한 폐렴과 또 한국 내부에서 중국이나 중국에 대한 혐중, 싫어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인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특히 입국자를 차단한 조치에 취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4.15 총선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상당한 선물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발생한 난 이후에 무슨 마스크도 보내지만 계속 압우성 그런 말을 중국을 향해서 발신합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김정은 답방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가뜩이나 제대로 한계에 별로 없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막판에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이 거둔 큰 치적으로 내쉬우면서 대제적인 여론 몰이를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우한 폐렴이 어느 순에서 방어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한 그런 폐렴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한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로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시진핑 방안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기획하고 이것 때문에 입국 검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퍼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넘겼다. 이런 비난이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겠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문 대통령과 여권은 당파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